안녕하세요. All of the Cruises의 크루즈러버입니다. 하이포인트 스테이트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뉴저지 매개진에서 가을 단풍의 아름다운 장소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리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곳으로 루트 23노어스 서섹스 카운티에 있는 뉴저지 주립공원입니다. 호수의 비치가 포함된 뉴저지 주립공원이기에 메모리얼 데이 연휴부터 레이버데이까지는 차 한 대당 주중에는 5불, 주말과 연휴에는 10불의 요금이 있으며 타주 차량은 주중에는 10불, 주말과 연휴에는 20불입니다. 레이버데이 다음 날부터 메모리얼 데이, 연휴 전까지 방문하시는 분들은 무료입니다. 이곳에는 뉴저지에서 세계 1,2차 대전과 한국동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을 기념하는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습니다. 흡사, 와싱턴 DC에 있는 와싱턴 머니멘트와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 참전용사 기념탑에 올라가는 데는 1불의 수수료가 있으며 자율적인 기부금도 받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10월 14일까지만 기념탑을 오픈하기에 그 후에 가시는 분들은 밖에서 둘러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좁은 나선양의 층계를 한참 올라간 후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층계를 통하여 끝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파른 층계로 올라가야 되기에 노년기에 있는 분들은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은 매우 빠르게 올라가며 즐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개의 하이킹 트레일이 있는데 단풍이 아름답게 들어가는 계절이니 내게 맞는 트레일을 골라 산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개의 호수가 있는데 비치를 오픈하는 계절에는 수영은 사워시설이 되어 있는 마리아 레익에 있는 비치에서 하며 보팅, 카네잉은 소우밀 레익에서 하면 됩니다. 캠프사이트는 하루에 20불이며 2일 이상 예약해야 하며 3배드룸 캐비는 하루에 75불이며 2박 이상 예약해야 하고 성수기에는 7일이나 14일을 예약해야 합니다. 낚시와 컨츄리스키, 헌팅, 호스백 아이디 등 계절에 따라 여러가지 즐길거리 등이 있으니 더 자세한 것은 설명란에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계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삶도 행복한 시간들로 아름답게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